근데 이거는 됐고 미리 다려서 꺾거나 심지를 붙여서 그치? 어 가운데 가슴 다트는 중심 다트는 가슴 쪽으로 가슴 다트는 이렇게 위쪽으로 아니 옆으로 이렇게 다는 가슴은 무조건 위로 올리는 거고 여기에 세로로 있는 가슴은 중심 쪽으로 뒤는 뒤쪽으로 얘네는 이쪽으로 오케이 봐봐 박는데 박는데 나는 지금 시접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박는 건데 어 아 노치 표시부터 노치 표시까지 노치 표시 좀 밑에서부터 가장 큰 땀으로 박아 여기 여기 노치 표시부터 조금 밑에까지 그래서 여기 실을 그치 나도 그거는 해 때려서 이렇게 해 어 이세를 줘 어 이렇게 줘 응 근데 이 셔츠 같은 건 이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 많지 않아 맞아 부드럽게 조금만 내면 돼 응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안 재봤어도 응 자 했어 여기까지 우선 맞춰놔 응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노치 표시가 있을 건데 여기는 없네 없을 거 여기 이게 이제 어깨산 중심선인 거지 아 여기는 여기는 필요가 없고 여기랑 여기가 있어야 돼 여기가 중앙이 아 잠깐만 중앙이 있지 중앙이 있어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 보였어 내한테 여기 여기 맞춰야 돼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땡겨야 될 것 같다 이거 똑같은 경우에 이게 소매를 달았지 응 이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바이아스 테이블 넓게 1인치로 넓게 길게 한 넓이는 1인치고 길이는 7인치로 한 다음에 응 3인치다가 표시를 해 응 한쪽은 4인치 한쪽은 3인치 3인치 표시한 이 부분에다가 여기를 붙여 표시한 데다가 여기다가 어깨선에다 붙이는데 앞쪽은 3인치가 되고 뒤쪽은 4인치가 되게 응 그래가 딱 놓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는 거야 이게 이게 그 아우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박아 이 선에다가 이 박음선에다가 응 쭉 박아서 딱 가면 땡이야 응 알았어 이게 끝이야 응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아까처럼 응 오케이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 번 데려 응 이렇게 저기다 놓고 샥샥샥 대리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야 자 이거 대리는 거 보여줄게 너티 표시 안 해? 어깨는? 어째다 너티 표시를 안 해? 아 어깨 안 하는구나 아 미안해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데려야 되는데 그게 뭔데? 우리때는 이렇게 다리였어 다 아 어깨선? 어 어 어깨선? 이렇게 잡아서 안 끌어안고 응 응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예쁠 수도 있으니까 응 이렇게 잡아서 안 예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제 오버로클 치러 갑시다 이제 오버로클 치러 갑시다